아니, 왜 그래? 어? 아니, 왜 그래? 오, 우와. 저거, 저거. 에이! 아,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소리야? 자동으로 가게는 가슴이 있어. 야! 이거 어디서 찾았어, 이거 어디서 찾았어? 안 돼! 안 돼, 미친 거야, 이거. 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거 끝이야? 이거 끝이야? 리모컨을 찾아 20초 안에 전원을 끄면 성공입니다. 시작.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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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꺼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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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꺼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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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꺼라. 야, 야, 야. 이걸 빨리. 다 눌러, 다 눌러. 야, 안 돼. 아, 저거 방송. 아, 이거 팀이 어디 거야? 야, 이거. 맨 아래 거, 맨 아래 거. 야, 밑에 거, 밑에 거. 야, 한 번. 야, 빨리 꺼봐. 야. 야, 그거는 안 되지. 이걸로 끄라니까. 어? 이걸로 끄라니까. 어? 아, 이건 안 돼. 아, 야, 우재야. 야, 너 우재가 이거. 야, 우재가 이럴 사람 없잖아. 아, 안 된다고 했어? 누가 나한테 안 된다고 했어? 이모컨으로 끌어. 이모컨으로 끌어. 미션인데. 저기 가서 끄면 안 되는 거야, 우재야. 저기 가서 끄면 안 되는 거야. 룰을 파괴하셨으니까 전원 끄기는 무효로 하겠습니다. 아, 무효? 무효니까 실패는 아니야. 아니, 잠깐만. 아니, 근데 야, 이거는 반칙이지. 아니, 전원을 끄세요. 오빠, 이거 열심히 준비해 주시는데. 이거는 깽판 치는 거야, 우재야. 나중에 오셔야 돼. 깽판이 아니고. 전원 끄세요. 내가 전원 껐잖아요. 아, 여기서 가서 끄면 그걸 뭐 하네. 이게 있는 게 있잖아. 리모컨으로 전원 끄기지. 우재야, 일단 리모컨 이거 치워. 이거 안 되네? 이 도천이가 또 고생 많이 해서 갖고 왔는데. 우재야,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오케이, 그럼 다음 거 한번 돌려볼게요. 아, 짠 한 번 먹었어. 자, 그냥 리스하고. 근데 이거는 너무 크게 자책하지 마. 네가 얘 지금 너무 의기소침했으니까 네가 한번 돌려봐. 우재야, 의기소침하지 마. 괜찮아. 아, 저 하나도 안 믿으시겠지만 괜찮아. 야! 괜찮다, 박수 한 번요. 박수 한 번 줘! 괜찮아, 괜찮아. 주, 제, 주, 제, 주, 제. 내가, 내가. 야, 잠깐만. 왜 그래? 괜찮다고 얘기 한번 해줘.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그럴 수 있어. 무처리 형도 괜찮다고 얘기해줘, 빨리. 괜찮았어.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괜찮다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시라. 사랑하시라. 됐다. 근데, 뭐 내가 잘못됐어요? 정신을 아직도 못 차리네. 스태프분들, 괜찮아 한 번만.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둘, 셋. 안녕히 계세요.